아무나 들어오기만 해봐 바로 팬다 9시까지 운동하고 샤워해야겠다 아 왜 안들어오냐 아무도 이게 들어올 비리다 그렇지! 아 쟨 패면 안되네 얘도 패면 안되고 야 근데 벌써 최고 35야 개잘 컸어 매구리 패야되지 않았나? 됐다 이제 지금 스탯이 좋아가지구 경찰 오기전에 팰수 있어 아 저기 간수들 몇대 패면 죽어요 몇대 패면 죽어요 그 다음에 뭐뭇하니 패주면 돼 왜 아 잠깐만 오늘 경찰 패타 아 오늘 저번에 이렇게 해야겠다 어쩔수가 없네요 어쩔수가 없네요 운영미스로 30분만 버티면 되요 어차피 나 점호 걸려도 상관없어 자 10분 자 10분 아 지금 얘네 패면 바로 총맞춰 쓰읍 안돼 아 됐다 아 살았다 나만 아니면 돼 자 오늘 점호 어? 누굽니까 오케이 좋아 운동시간 때 난동? 오케이 다 말걸려고 그런건데 이거 맨 오른쪽 방 뒤지고 갑시다 저 뭐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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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짝짝짝짝짝 코일 내가 아주 좋아 이제 튼튼한 그 은폐주머니 만들 수 있다 테이프만 이제 나오면 근데 양말하고 카드 없을텐데 나한테 아 근데 이 게임에 익숙해지고 하나 둘씩 외워가는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아 저거 택배차량이구나 철판은 이제 필요없어 솔직해 돈 아까워 철판 타는거 철판 개많아 철판은 야 이거는 밀폐주머니로 밀반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어 자 이제 얼마 안남았다 자 이제 얼마 안남았다 이제 곧 탈출한다나 어? 내일이나 모레쯤 신분증만 있으면 돼 이제 모든 아이템은 뭐였다 모든 아이템은 뭐였다 책도 읽어야죠 잠깐만 이건 그냥 패야겠다 찾다 찾다 . . . . . . . 여기에 목재를 넣고 얘를 옮겨야겠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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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있는 일이였어 같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템 파밍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튼튼한 그거를 만들거야 어떻게 만들어야되나 무기는 그렇게 좋은게 아니여서 상관없어 아 뭐야 교도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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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때려요 막 야 저 때려요 막 중신 흉신 이상냐 마지막 마지막 이유로 백걱 그 다음에 테이프가 많이 필요하네 애들 좀 털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꺼지고 아 카드도 필요한데 혹시라도 여러분 카드 보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야 표백제요? 아 그렇네 표백제 잉크 뭐가 되는데 표백제 필요해요 야 얘는 뭐 아이템이 없던데 표백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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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카드 있었다구요? 쯧 아니군요 표백제 자 일단 교도관복을 지금 미리 만들자 표백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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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완성됐어 표백제 이제 필요한건 신분증 테이프 푸 tide 호일은 이제 필요가 없어 trou 룸메 친밀동 룸메 친밀동 알겠습니다 여깄다 이 정도면은 됐어 보라 얘 성격이 안 좋네 아 뭐야 밥 들고 다림 아니 씨 아 저 파밍하고 싶었는데 샤워 시간에? 알았다 주müş 아리 힘들어 깨고 싶어 아 저 이 수감생활 이 두근두근 수감생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님들 큰일났어요 키라라 아니네 어 운동이나 해야겠다 아니 타록하기에는 아직 나무도 부족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돼 표백진 괜찮아 경비의상 만들었거든요 잠깐만 너가 아니군 피통바 탱커야 탱커 깽판 쳐달라 그랬지 이따는 모모탄이 패야되고 모모탄이 아비길 이미 막고 있나 59분에 깽판 쳐야겠다 58분이나 아 잠시만요 조모씨가만 버텨 이거만 버티면 돼요 저모하는 사람 없다 강직 서간도 쫓아오고 있다 저거 저거 맞으면 죽어 저거 저 뮤탈 한 마리 아니에요 저거 뮤탈 뮤짤 맞으면은 끝이야 좋아 버텨 버텨 냈다 왜 있어 저기 기타는 필요가 없는데 어깨 아침밥 아 테이프 씨 아 내 밀폐 주머니 어 이따 확인해야겠다 지금 경계조 때문에 지금 경계조 때문에 지금 경계조 때문에 아 내꺼 가져간거 아니겠지 딕테이프 필요한데 신분증은 랜덤으로 나온대요 운빨이야 에이 설마 사라졌겠어 아 아 일어났네 아 아 왜요 아 아 이거 사람 통해서 밀반입 해야되는데 안그러면 안되는데 이거 안그러면 안되는데 이거 어 뷰도관님 왜 저 때릴껄요 보셨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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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? 제로 밀반이 타면 돼 이게 좀 줘야겠다 주면 좋아할걸? 아니 밀폐주머니는 왜 필요하냐면은 실수하는 것도 실수하는 거고 나중에 깰 때 필요해요 안건 걸리거든 이제 1시부터 이불작 좀 해줄까? 벽 좀 오늘 파놔야겠다 얘들아 어? 운동 야 근데 이렇게 교도관들이랑 타면은 칠해지겠다 나 총맞아도 안죽는데 나 상당히 강해졌어 상당히 강해졌어 경찰 여기 들어오면은 경찰 여기 들어오면은 팬 다음에 열쇠 하나 찍어놔야겠다 이제부터 낚시를 하나씩 캐야겠다 그 열쇠 있고 없고 차이 크니까 자 자 이불작 좀 갑시다 자 이불작 좀 갑시다 좋아 좋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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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іч 네.. 졸리시죠? 저도요! .. 죽겠습니다! 카드조 카드 놀래라 카드인줄 잠깐만 얘들아 아 개가까워 아아 와아 뭐 받아야 되지? 아 로드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만들 수 있고 아 무기 들걸 아 아깝네 무기 만들어야겠다 아니 밀폐주머니는 금방 만드니까 돈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라도 까놔 이거라도 까놔 뭐야 저육식사시간이었어요? 나만 빼고만 먹네 왜 둘중에 타는 녀석은 나한테 죽는다 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히히히 히히히히 민첩작 좀 해놔야겠다 룸맨 우정작은 여기 괄 두개있잖아요 우야라 아이 줄꺼 아 그리고 방어구도 만들어 놓을까 지금? 안전방으로 테이프도 있겠다 좋아 교도관 화장실 안가니? 야 저니까 싸움꾼이네 키라라하스카 이제 필요한거는 신분증인데 어떻게 갈까 저기를 지금 안파는데 아까 못주워가지고 여기 가면 건물이 하나 있대 거기서 신분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저기 두번을 왔다갔다 할까? 그러면 얘들아 그러니까 첫날에 탈출하는게 아니고 하루는 신분증 신분증 잡 땅 파넣고 하루는 이제 진짜 탈출 빨간색이 필요해요?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없지? 카드 필요한데? 나가 매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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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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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99까지 밖에 안되네? 저 카드 아니잖아요 저 카드 아니라는데? 저 카드 아니라는데? 아니야 이건데 얘들아 이건데 얘들아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